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이 전혀 알지 못했던 대검찰청 인사,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임명되었고 권력의 중심에 있다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순간에 무기력한 바보로 전락했습니다. 의견조차 묻지 않았고 사전에 고지도 하지 않았던 인사, 자신을 무시한 인사였기에 수위가 낮더라도 뭐라고 한마디 정도 불쾌감을 표시할 거라 모두가 생각했지만.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소위를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관할하는 검찰의 인사 문제이고 자기가 다름 아닌 검찰총장인데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대검찰청의 주요 직급들은 검찰총장의 직속 부하이고 진윤이기도 하지만 검찰총장의 손과 발이고 가장 중요한 참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전에 어떤 통보도 없이 대검 부장검사, 검사장급 6명을 한꺼번에 잘라버렸습니다. 이것은 검찰총장에게 너는 이제 필요 없어, 이제 나가서 변호사로 먹고 살아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나 눈에 이런 모습이 보이지만 검찰총장은 침묵합니다. 인사과 갈등사를 비춰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윤석열이나 대통령실이 존엄이어서 일까요?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그러면 규모나 시점 등도 예상 못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원석이 윤석열의 어떤 기준에 부합해서 검찰총장이 되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어떤 골을 당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사람이니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내정한 겁니다. 이 사람은 대들거나 큰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를 도모할 그릇이 아니구나 해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내정한 것입니다. 개망신 같은 저런 꼴을 당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지금은 더 이상한 모습입니다. 검찰총장은 검찰의 대표입니다. 검찰의 자존심이 짓밟힌 것인데 침묵합니다. 언론들은 불편한 속내를 검찰총장이 침묵으로 드러냈다. 이런 이상한 제목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침묵은 세 살 아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침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입니다. 줏대가 없는 놈이거나 저항할 수 없는 약점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김여사 수사 방침에 항우 제독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이원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이원석은 기자에게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염려하시지 말고 오해하시지 말고 믿어주십시오라고 두려움에 떨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명령하는 위치에 있는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직급이 낮은 검사들에 대해서 자신이 당연히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검사들과 수사팀에 단호하게 수사하라고 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줄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인사와 수사가 별개의 사안인 것처럼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는 하나마나 한 말을 했습니다. 조직의 일형은 인사에서 나옵니다.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나 부장검사가 인사권에 관여하지 못하면 일선 검사들이 대통령실을 보고 대통령실에 줄을 대려하지 부장검사나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을 볼 리가 없어집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과 제대로 인사 문제를 의논하지 않았다고 모든 언론들이 난리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윤석열은 법무부 장관이 상관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고 언론들은 이 말을 두둔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완전히 패싱된 이번의 인사에서 어떤 언론도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와 비교해보면 대한민국 언론들이 참으로 간악한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후속인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해하는데요. 제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검찰 인사를 검찰총장이 모르면 누가 안다는 이야기일까요. 수사를 용산 입맛에 맞게 하겠다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동안 검찰 인사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인사는 대통령실이 하는 것이고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당연히 별개인 것처럼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처럼 검찰총장 이원석은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못할 인물이니까 뭘 해도 엎드리는 인물이니까 윤석열이 안심하고 검찰총장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반기를 들만한 인물도 아니고 타당성이나 정당성을 떠올릴 인물이 아니어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내정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발을 다 잘랐는데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면서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흔하지 않습니다. 손님의 임기 이제 몇 달 남았는데 그 전까지 수사 마무리하겠다는 혹시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인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소임은 무엇이고 직분은 무엇이고 이원석에게 소명은 또 무엇일까요? 남은 임기는 끝까지 소화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자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윤석열 부부가 원하는 대로 다 이뤄드리는 것이 검찰총장 이원석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입니다. 이런 말로 제 귀에 들립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질문을 이어가지 못할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